CJ대한통운은 패키징혁신센터가 개발한 원터치 박스 송장 기술과 의류특화 패키징 시스템을 물류에 적용했습니다. 원터치 박스 송장은 테이프를 쓰지 않으면서도 상자 포장을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. 해당 기술은 테이프로 따로 봉인할 필요가 없고 소비자가 박스를 열면서 자연스럽게 송장을 제거해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. 또 패키징혁신센터는 의류를 일렬로 배열해 이동시키면서 감싼 뒤 포장까지 자동 마무리하는 의류특화 폴리백 패키징 설비 앱스 어페럴 자동 포장 시스템도 상용화했습니다.